아니요 맵하고 상상이 안 좋은게 아니라 제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종구는 좀 하는데 나머지는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맵은 랜덤입니다 긴 간도 못해요 그냥 다 못한다고 보면 돼요 어? 내가 준비 안 하고 있었어 미안해 애들 왜 내 뒤 안 해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안 하고 있었어 도망가는 것도 재밌고 쫓아가다니는 것도 재밌긴 해요 근데 쫓아다니는 거는 잘 걸었을 때가 재밌지 아 독서실이세요? 독서실에서 지금 방송 보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근데 특이한 건 또 뭐냐면 방송 안 하잖아요? 혼자 하면 잘해 혼자 하면 잘해 막 올킬하고 발전기 막 혼자서 두세개 돌리고 사람 막 두번 세번 구하고 방송하잖아요 방송하면 맨날 능욕당하고 맨날 퍼스트킬 당하고 뭐지? 무슨 저주인지 모르겠어 저주에 걸렸습니다 저주에 티놀프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일 안 하고 빙송 듣는 저도 있습니다 빙송은 뭐야 빙송 나 욕한 거 아니죠? 이런 빙송 이건 방송이 아니라 빙송이야 아마 이런 거 아니죠? 뭐죠? 환경이자 할미한테 와요 이 할미한테 와요 할미는 고름이 느려요 헬미는 걸음이 느리다고 했잖아 헬미는 걸음이 느려요 헬미랑 같이 가요 헬미는 걸음이 느려요 아이고 헬미는 걸음이 느려요 여기저기서 발전기 돌아가고 난리가 났구만 야 헬미랑 헬미당 헬미 골방에 가서 치아에 가서 선단과자 먹으면서 놀까 헬미랑 같이 놀아요 헬미가 여기다가 덫을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다가도 덫을 설치할 거예요 입구에다가도 설치할 거예요 창밖으로 도망가는 놈도 잡을 거예요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런것 돌리지 말람안 놔 이놈들아 여긴 안돌렸구만 멀리가면 순간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주변을 맴돌거에요 맴맴맴돌거에요 이런거 돌리지 말라고 이놈들아 이놈들이 아직 강해 이런걸 자꾸 돌려싸고 그래 아무도 도우러 안오는거에요 어때서 와 왜 때문에 아니 저기서 저기서 너무 멀잖아 어 내가 이쪽은 이쪽은 안해놨었나 했는데 이쪽을 안해놨구만 내가 빨리 풍하러와요 할머니 힘든가 발전기같은거 돌리지 말고 하니 힘들어요 이제 갔잖아 아니 그럼 내 덫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 덫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다 가버렸으면 저 수많은 덫이 다 아까웠네 덫 욕망의 덫 엉뚱한 데서 다 발전기 돌리고 오 저놈이 시끼들 저 저놈이 시끼들 저 이 시끼들 팔전기 세개 남았구만 햄미 힘들어요 правильно 숨소리가 들려요 하임이 여기있는데 하임이가 여기있는데 할미를 제대로 못봤어요 힘쓰지 말아요 어차피 걸릴거니까 욕망의 덫 할미의 선물 욕망의 덫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람잡기 딱좋은 나인데 까마귀가 울었는데 욕망의 덫도 있고 갈미가 등도 긁어주고 이놈들은 저번판 애들이랑 다르구만 노는 물이 달라 단합이 안돼 단합이 당체 서로 도와주질 않아 미끼를 안몰어 재미없게 갔잖아 공갈 미끼만 몇개야 미끼다 지금 하나 남았구만 이놈의 시끼들 아 나 진짜 짜잉나게 어디서 자꾸 발전기는 자꾸 돌려 싹고 발전기 다 돌리고 그러냐 두놈 두놈 피읍 어? 뭐지? 뭔소리야? 어? 저기 뭐가 터졌어 뭐가 터진거야? 아!!! 그런거 보다로 만져 지지에요 지지 그런거 만지면 지지야구 지지 몰라 지지 아야아야 한다고 배가 아야한다고 저런거 묻은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그러면 배가 아야아야하면 어떡할라 그래 자 우리 막내 손주 우리 막내 손주 어디있을까 아 아 맞다 맞다 아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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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가 욕망의 덫을 안주고 갔어요 욕망의 덫 욕망의 덫 너와 나의 욕망의 덫 이놈 개구멍 찾고있나 역시 애들이 단합을 안하니까 잡기가 좋아요 서로 신경을 안써 죽든지 말든지 요즘 것들은 남을 위해 할 줄을 몰라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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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싸가지 없게 저거 이 싸가지 없는 놈 너 이 너 너 이 녀석 혼자 살겠다고 어? 발전기 다아아 돌리고 어디로 갔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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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들이 삥땡이 돌고 이놈의 새끼도 옷 짧은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남자들한테 그냥 다 홀리고 다니길라고 이놈의 새끼가 그냥 짧은 바지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그대와 단둘이 지하실로 가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내가 내가 여기다가 아까 빅픽쳐 큰 그림을 걸어 놨죠 빅픽쳐 큰 그림 간만에 순간이동해서 기분 좋게 우리야 졌는데 속이 다 시원하구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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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은 불러 뒷뜰에 묻어 놓은 생존자 한 쌍을 못 봤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내가 서 범조심 하려고 뭐 코리안 뭐야 코리안 노잼스키 노잼스키 부영신 노잼스키래 지가 못해 놓고 노잼스키래요 저런 놈들이 있어요 살인마 다 능욕 시켜놓고 지 걸리면 막 방종하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에이 그 코리안 욕먹이지 말고 이놈 마 아 저러니까 코리안이 욕먹지요 배너로 배너로 해야지 게임 노잼스키 지가 죽으면 노잼이고 지가 이기면 그냥 뭐 쥐지 하유마 어 지가 능욕해 갖고 이기면 쥐지 굿게임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앉았네 이놈이 시키들이요 영감 배불러 아이고 참 아 재밌죠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